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3부터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열 너비는 입력하셔서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열 너비 위쪽에 범위 정하셔서 열과 열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 클릭합니다. 다음 F2셀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은 연도 4자리 다음에 연을 입력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MM 월 DD1 입력하시고 한 칸 띄워서 가로 열고요. 요일을 A를 4번 넣으시면 무슨 요일까지 텍스트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셀 서식을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샵샵샵이 나오네요.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I3부터 I11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잘라내기를 해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또는 컨트롤 X 누르시고요. A3 셀 앞에다가 붙여 넣으실 거거든요. A3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잘라낸 셀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데이터가 이동이 되면서 조금 전에 잘라낸 내용이 옮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D4부터 D11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복사하래요. 컨트롤 C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복사 누르셔서 A14부터 A21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 넣기 클릭하신 다음 아까 범위 정해서 복사한 내용을 여기다가 곱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산의 곱하기를 선택하되 값만 곱하래요. 서식은 아니고 값만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 문제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대리점 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17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평점이 평점 선택하고 컨트롤 C 부서 옆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는데 80점대라고 하면요. 크거나 같다 80 작거나 같다 90이라고 해야 80점대를 구할 수 있어요. 평점이 2번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뭐 이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해요.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해놨던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를 A21 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부서가 대리점 팀이면서 평점이 80점대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실적 이상이면 우선 평균부터 구할까요? 에버레이지 실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균값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엔터 그럼 평균값은 73점이래요. 그러면 if 만약에요 내 점수가 내 점수 실적의 내 점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어 클릭이 안되네요. 그렇다면 같습니까? C3이라고 직접 쓸까요? 쓰셔도 되고 마부사 가셔도 되고요. C3과 같습니까? 실적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이 안되니까 순간 당황스럽네요. 실적이 내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실적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누가 같은 행의 나의 실적 C3이 전체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실적오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표 부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입력하셔도 돼요.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평균값 이하인 경우는 부진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평균값보다 작으면 부진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적오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가에 대해서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는 하시고요.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UPPER 그 다음 국가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국가는 전체의 글자를 대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구한값 뒤에다가 가로 열고 M% 연산자 그 다음 수도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어요. PER 선택하시고 수도가 마우스 클릭 안되면 방향키 방향키도 안되시면 H3이라고 쓰셔도 되고 사실 수식 입력돼서 작성하시면 클릭이 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M% 연산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으로 수식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와서요. 유형이 수입에 해당한 조건이 작성이 되어 있네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값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거래 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표시하는데 10의 자리에서 절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할게요. D맥스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거래천명부터 거래 금액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거래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유형에 가서 수입을 찾아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니까 121,245가 구해져요. 얘를 마이너스 할게요. 빼기 최소값을 구해서 빼겠습니다. 라고 Dmin을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요. 심표 필드는 거래 금액에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심표 유형이 유형이란 필드에 가서 수입을 찾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두 개 차이값은 10만 2,445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수입에 해당한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어요. 가장 큰 값은 12만 1,245 구요. 가장 작은 값은 18,800원을 빼니까 이렇게 차이값이 구해진 것 같아요. 는 다음에다가 절사에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이란 함수를 사용하되 끝에 가서 심표 자릿수 소수 이하 자릿수를 표시할 땐 한 자리면 1 두 자리면 2 라고 하는데 소수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가요.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현재 문제에서 10의 자리에서 절사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0번 단위까지 0원 처리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제품 코드의 왼쪽에 다섯 번째 글자가 한 글자를 추출하네요. 는 하시고요. 미드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MIT 제품 코드에 가서 심표 다섯 번째에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와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제품 코드에서 다섯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겠습니다. 라고요. CHOUSE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인덱스 함수 인덱스 넘버는 구해놨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 그 값이 1이라면 외장형 하드 외장형 제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드 두 번째 2라면 모니터 탭키 3이라면 프린터 탭키 4라면 0 DVD 5라면 USB 메모리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 5에 해당한 값을 추주 함수에서 순서대로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5의 요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G25부터 J28 영역에서 참조해서 출발 코드의 서울 그 다음에 도착 코드의 대구에 해당한 교차하는 값 4,000원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인덱스와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했어요. 인덱스 인덱스 입력하시고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가 들어가고요. 신표 행의 위치는 출발 지점으로 할까요? MID 하시고 출발 코드에 가서 신표 서울 두 글자 가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시면 0, 1을 가져오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지겠네요. 가로 닫고 신표 그 다음 그 다음 다시 MID 입력하신 다음에 도착 코드 열의 위치는 도착 코드가 입력된 I3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행과 열의 교차한 데이터 가로가 1 세로가 3 해당한 일행 3열 해당한 4천원의 값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네요. 피버 테이블이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누릅니다. 범위는 A3부터 G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표시할 건데요. 위치는 문제에서 B20셀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네 문제에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처음부터 피버 차트까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피버 테이블로 왔어요. 그럼 나중에 차트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판매 일자는 판매 일자를 선택하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구분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는 금액을 갖다 놓습니다. 금액 갖다 놓으면 기본 쪽 합계가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판매 일자 그 다음에 구분 갑에 금액 갖다 놓으셨어요. 그 다음 보고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 한번 하시고 판매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기본 월과 일과 월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해제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분기라고 되어 있어 일사분기 이사분기 분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와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데 현재 문제는요. 피버 테이블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피버 차트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분석이라고 있고요. 피버 차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피버 차트는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문건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차트 시트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를 이동하는데 어디다 이동하냐면 새로운 시트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피버 차트를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다가 차트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처음에 피버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언제든지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피버 차트 맞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잠깐 가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맞네요. 과거 버전에서는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2016에서는 그냥 피버 테이블만 만들고 나서 피버 테이블을 선택하고 차트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도서 입고 현황에 품목별 그 다음에 입고 재고 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요 품목이 소설로 끝나고 간지로 끝나고 조건이 있어요.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소설로 끝납니다. 어떤 글자가 오던지 간지로 끝납니다. 어떤 글자가 오던지 도서로 끝나는 데이터에 해당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출하실 데이터 통합을 하실 조건을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품목부터 개까지 선택 데이터 탭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되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고 참조해 오셔서 품목표 1 선택하고 추가 표 2 선택하고 추가 표 3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에 가서 찾을 거고요. 왼쪽 열에 가서 찾겠습니다. 각각의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과 왼쪽 열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표 1 표 2 표 3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두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니까 기타작업 매크로를 먼저 기록하고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하실때 항상 비어있는 아무데나 데이터가 없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크로 기록 누르셔서 최대값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최대값을 1분기부터 3분기 수출액까지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탭에 가셔서 자동화계 최대값 구하시면 맥스함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해요. 다이아몬드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B12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12부터 C15까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도형을 그렸으면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최대값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지정해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최대값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돼요. 두 번째 매크로 기록할까요?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B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글꼴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 음영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암우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누릅니다. 물론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기록중지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오류를 줄이려면 범위를 해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정육면체를 선택을 해요. 정육면체 선택하신 다음에 오셔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22부터 25까지 드래그하신 다음 텍스트를 바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이자를 선택하시고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셔서 대출 이자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의 범위를 지정하시면 지워지면서 입력할 수 있죠. 서울 경기 고객별 대출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을 굴림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굴림체 굵게 라고 되어 있구요. 크기가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제목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는 없네요. 기본 세로와 그 다음에 보조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대출 금액 그 다음 다시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대출 이자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축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요. 우리 맞춤에 가셔서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 선택하시면 되고 간혹 스택형 이라고 나와있으면 스택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두개 차이를 잠깐 볼게요. 세로구요. 다시 스택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살짝 간격이 떨어져서 표시가 되네요.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과 문제 제시된 문제 문구를 잘 모시고 마텍스 방향 서식 지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서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림의 11포인트 굵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하시고 굴림의 크기를 11 굵게 대출금액도 마찬가지로 글꼴을 굴림의 크기를 11 그 다음에 굵게 서식을 지정합니다. 법내 위치 법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법내 테두리 선택하기 법내 선택하시고요. 그림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기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체육이 및 선에 가셔서 체육이 색깔을 흰색 배경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이 색깔을 흰색 배경 1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색은 실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테두리 색을 실선 테두리 선을 실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이자 계열의 대출이자 에서 김윤재만 선택을 하는데요. 대출이자면 꺾은 선형 입니다.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기본쪽 오른쪽에 표시가 돼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체로 바꾸라고 했고요.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테두리 실선 이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기출 변형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